지난해 SME 키이스트를 인수했을 당시 키이스트의 주가가 폭등했다 급락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부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일단락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동부지검에서 당시 혐의자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불거진 SME 키이스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미공개정부 이용 주식거래 혐의 사건이 최근 동부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관련자들이 소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미공개정부를 이용해 키이스트를 매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들이 어제부터 동부지검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키이스트 관련 사건이 배당돼 조사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소환 대상에는 전 키이스트 대표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증권업계 동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3, 4차 정보 수령자들로 파악되며 조사가 진척될 경우 전 키이스트 대표와 최대 주주였던 탤런트 배용준 씨까지 소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먼저 조사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키이스트의 주가가 공시 전 급등했다 공시 후 오히려 하락해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지난해 3월 14일 SM은 장 시작 직전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키이스트 주식 1,945만 5,071주를 50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바로 전날인 13일 키이스트의 주가는 정거래일 대비 20.21% 급등한 2,885원의 장을 마감했고 공시 같은 14일 장중 3,175원까지 치솟았다 급락해 2,71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시간의 거래가 불득정 다수에 의한 것인지 내부자 등 특정인에 의한 것인지 거래 계좌를 살피는 등 조사에 들어갔으나 핵심 임무를 잡아내지 못한 가운데 사건이 동부지검 조사부로 배당됐습니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aspects Siri 두 분이